네, 알겠습니다. 다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대표님. 여기 진용그룹 부회장님 와 계시던데요. 응, 그래? 네, 근데 태수미 변호사랑 같이 있더라고요. 저쪽에. 부회장님. 아니,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? 태수미 변호사 만나셨어요? 아, 네. 아이고, 우리 한선영 대표님은 여기서 다 만나네. 안 그래도 제가 연락하려고 했습니다. 정리가 좀 되면요. 정리요? 우리 진용그룹이 승계 작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? 지금까지는 한바다가 잘해주셨지만 앞으로는 그 작업을 태산에 맡기려고 합니다. 네?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도 했습니다.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. 부회장님. 최근 행복로 관련 행정소송에서 저희 한바다가 태산을 이긴 거 모르십니까? 태수미 변호사가 직접 나섰는데도 저희한테 졌어요. 무엇보다 저희 한바다의 가업 승계팀은 대한민국 최고의 드림팀입니다.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 부장판사님도 모셔왔고 조세 분야 스타판사셨던. 아 좋죠. 재판 승리하신 것도 좋고 부장판사 스타판사 다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법무부 장관은 못 이기지 않습니까? 네? 아니 좀 있으면 태수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될 텐데 진영으로서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. 한 대표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.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. 어 내가 3시까지 들어갈게. 응. 왜요? 네. 어 한선영 대표. 오랜만이다? 너 법무부 장관 꼭 돼야겠다. 감툰 쓰기도 전에 영업부터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행여나 장관 못 되면 어떡해.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. 영업은 무슨 진영 부회자님이 상담을 원하셔서 조금 해드린 거지. 그렇게 좀 잘하지 그랬어 나한테까지 오실 일 없게. 조심해. 사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야. 흠 없이 완전 무결한 인간도 아니잖아 너. 흠? 글쎄 나한테 무슨 흠이 있을까? 한바다가 하던 일 빼앗아 태산으로 가져온 거? 아님. 니 남자 빼앗아 내 남편 만든 거? 뭐? 미안. 그건 너무 옛날 일이다 그지? 그런. 태수미다운 짓들 말고. 태수미가 태수미답지 않았을 때 저지른 실수 하나 있잖아. 대학 시절의 순수한 사랑? 그 사랑의 결실? 기억이 안 나? 조심해. 태flanzen 태수 Monkey 열기로iment 태수 mudar